바다의 청소부 고래 엄마! 얘들아 세상에! 누가 이렇게 물건들을 버린 거야? 아까부터 떨어져 있었어요. 이게 무슨 소리지? 엄마! 저기 섬이 있어요! 엄마! 저 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빨리 가봐요! 그래. 그런데 어떻게 가지? 어! 저거면 되겠다. 아, 그가 꼭! 그가! 그가 꼭! 으악! 음! 네! 우리도! 아! 그가 꼭! 소리는 어디서 난거지? 으악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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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게 해서 미안해. 어머! 고래아재 씨였군요. 네네. 바다를 청소하러 다니던 중에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물을 많이 먹고 말았답니다. 하하하하 그러셨구나,...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. 우리 또 도와드리자!!! 자, 으악!!! 으악!!!! 으악!!! 으아... 우리끼리는 안 될것 같은데? 으악!!! vendo? 어? 까트리아 수나니, 안녕하세요. 괜찮다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? 어? 성공이야! 으악! 성공이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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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이야! 우와! 시원하다. 그런데 이 그물은 어디에 버려요? 버리다니. 이제 이 그물에 버려진 물건들을 담을 거야. 버려진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? 아! 그럼 저도 같이 청소할래요! 어? 저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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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, 얘들아. 그럼 바로 청소를 시작해볼까? 네! 으악! 야호! 청소로! 출발! 내가 더 많이 줘야지! 아니, 내가 더 많이 줄 거야! 그렇게 청소로! 이렇게 청소를 시작하면 우리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 네. 응. 그 고리는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. 몸에 꽉 걸렸어요. 저 고리도 누가 바다에 버렸나 봐요. 잠깐만. 제가 빼줄게요. 어? 나도 같이. 맞아요. 아직 못 자. 으이이이아. 으아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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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앙. 여기도 있어요. 바닷가가 정말 깨끗해졌어요. 그렇죠, 엄마? 방신 물건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. 이게 다 우리 꺼병이들 덕분이란다. 앞으로도 이곳을 잘 부탁한다. 네. 네. 어쩌고 하세요. 그럼 난 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하러 가야 할 수 있어. 모두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고매야, 아저씨. 그들이 버리지 않을게요.